현세린 선수 7번 홀 3번째 샷 이게 들어가면서 칩힌 버디를 기록합니다 오늘 버디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칩샷으로 버디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세린 선수 자 홀까지 좋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요 앞서 멋진 칩힌 버디를 기록하고 이번에는 먼 거리 버디 멋지게 성공합니다 연속 버디로 공동 14위로 올라왔습니다 연속 버디를 기록한 아진짜 시간 최대한 비율 qualche